왜 고개에 앉아 있는 거야? 타라스레서 왜 고개에 앉아 있는 거야? 왜 고개에 앉아 있는 거야? 아... 삽질을 하도 했더니 팔꿈치가 너무 아프다 아 너무 힘들다 살살 고생하지 마세요 투주에서 사온 불고기 이렇게 회돌 회돌 이렇게 빛 때문에 이상하게 만들어주면 점심이 편합니다 달걀 호라이랑 이것저것 해가지고 한 상 차려서 나갈게요 새참으로 랩을 보기에 밀착시켜야지 더 맛있대요 살 빠진 남편이 잘라주는 사과 아침엔 사과죠 네 아침 오늘 아침 양판집을 좀 해야 돼요 아잉... 온몸이 쑤신다 노동을 했더니 다 돌아왔다 다 돌아왔다 다 돌아왔다 다 돌아왔다 다 돌아 삽질하자 삽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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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가 삽질 햇살 좋은 점심입니다 새참에 새참에 올리는 밥상 그리고 달걀말이 해줄게 진짜 오랜만에 달걀말이에요 아들도 먹을 거라서 맛소금 이런 거는 안하고 그냥 달걀말 오이도 계란말이는 마지막만 잘 말면 돼요 어머 너무 뚱뚱해 어머 어떡해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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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억 못해 왜 안 돼요 진짜 마지막에 중요한데 엄청 잘 잤어 불고기 완전 맛있어요 불고기 완전 맛있어요 상을 차리고 있습니다 어 뜨거 오빠 다 됐어요 가져갈 수 있어 파라솔 펴놨어 오빠 와 새참이다 가면서 찍고 싶은데 못 찍어 너무 무거 여기 막걸리 맛있으면 딱인데 맛있군 파라솔에서 먹자 오유 저기 식탁에 여기서 오늘의 점심 와 진짜 현무양처다 남편 일한다고 새참까지 아유 시원해 아유 시원해 아유 자 이거 아저씨 빨리 드시고 일하셔야 돼요 네 빨리 드시고 일하세요 오늘 일당 받아가셔야죠 엄마 숟가락이에요 오늘 일당 받아가셔야죠 오늘 일당은 얼만가 1달러 1달러 헐 아아 그러니까 또 썼지 그러니까 또 썼지 음 음 음 냠냠냠냠냠 자 에이 일하러 또 나가세요 밥값 해야지 어? 밥값하러 나가야죠 아저씨 일단 받아야지 밥값하러 안녕 밥값 찍고 어 밥값하러 가세요 안녕 안녕 빨리 가 어어어 저는 그럼 설거지를 후딱 해보겠습니다 설거지가 좀 많이 쌓였어요 자가짐 모자 굳이 굳이 쓰고 나오겠다고 모자 엄청 작아 여기는 홈비포 돌 밑에 깔 거 보러 왔어요 돌 밑에 깔 거 보러 왔어요 돌 밑에 깔 거 보러 왔어요 그 밑에 깔 거 계산하고 가야지 계산하고 가야지 계산하고 기다려 모자 떨어진다 모자 떨어진다 올라오는데 안 떨어진다 오늘도 치킬래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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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 너무 맛있어. 어? 여기 컴퓨터 괜찮은데? 밑에만 닿은 게 있다. 밑에만 닿은 게 있다. 위에는 괜찮아. 감자튀김. 감자튀김. 감자튀김 맛있어? 치킨. 치킨 맛있어. 치킨이 맛있어. 또 돌보러 온. 위험하다. 위험해. 어머 어머 물고기 있네? 대박. 금붕아. 금붕아. 돌샘플 가져가. 어우 엄청 무거워. 집 오자마자 모자 쓰고 밖에 나가겠다고. 지금까지 밖에 있었어 너. 어머 벌써 저녁. 벌써 저녁 6시에요. 오늘 저녁은 짜장. 진짜 오랜만에 짜장이 먹고 싶어가지고. 오는 동안 생각했어요. 그래가지고. 돼지고기가 해동이 안 됐어. 많이 없었어. 많이 없었어. 오늘 처음으로. 로건이도 아기 짜장 말고. 요 짜장 같이. 해봐야지. 아니야 그거 갖다 놓지 마 거기. 엄마 갈거야. 아냐아냐. 어서. 고추냉이. 지하바눕이 뭐 해. 그릇 하나ics. 많이 없었어. 고추냉이. 소름. 고추냉이. 이거 다 힘드려도. 자꾸비가. 오랏뛑고. 아기 잘해. 캥. 막. 고추냉이. 네. 상장 빼기. 강났어요 장난괜히 이러고 오우 무서워 어머 어떻게 연기나 무서운 김에 같이 무섭시다 아 앞치마 입어야겠다 잠깐만요 앞치마를 입어야겠네요 앞치마 있는거 깜빡했어요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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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헤 오우 나 물 너무 많이 넣었나봐 그냥 막 넣었네 그냥 막 넣었네 막 넣어줘 응 오우 나 물 너무 많이 넣었나봐 오우 나 오우 나 잠깐만요 음 또 한 바가지를 했네 시험에 시험을 받겠습니다 힘들어 아 너무 피곤해 너 맛있지? 네가 맨날 먹던거랑 다르지 짜장은 진짜 음 히히히히히히히히 힝힝힝힝힝힝힝힝 드디어 이제 바닥이 다 됐기 때문에 이걸 옮길 거예요 카펫을 잘못 깔아놔 가지고 카펫이 이렇게 가로로 대야 되는데 세로로 깔아놨어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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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